전 서버에서 제일 비싸게 뽑은 것 같아요 맘이 아픕니다 50명한테 리덕 2면은 100인 1깍기인거 리덕이 효과를 모르는 순간이래 사냥할때도 울략값 조금이라도 전 서버에서 제일 비싸게 뽑은 것 같아요 맘이 아픕니다 아 이것쯤 똑같은 카드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? 뭐라구? 아 이게 이거 아예 보이게 해야 되는데 컷인 이거를 보이게 하는게 오히려 잘나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아니 여포님이 킹하더님 아니에요 다른 분 오히려 이거를 보는게 잘나오다고 하는데 아 안나왔다 단축창에 넣고 누르라고요 형님 어 나이스 나왔다 빨간장판 이것봐 이게 진짜 더 잘나오긴 맞아 이렇게 컷신을 스킵 안하는게 오히려 더 잘나온대요 오히려 좋아 아크스카우터 오랜만에 금리 한번 볼까 텐트 팔에 져 팔에 져 팔에 져으란 말이야 이치구야 뛰어오게 됐어 너너너넛 아련상상 한번만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크나이트 있어요 아크스카우터가 나와야돼 아크나이트 나이스 이거 봐요 형님 이거 따로따로 여기 컷신을 다줘야 아크나이트 있어요 상탄리 잘나와요 아크스카우터 아크스카우터 아 캠트창병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 기소리형님 5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기소리형님 5만원 내통장속에 저장 아 아 이거 캠트창병이 나왔어야 되는데 캣트창병 오히려 좋아 캠트창병 제발 역시는 역시 였나 캠트창병이 나오는게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이거를 몇 개 모았지 이제 157개 슬슬 도전 좀 해 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보내고 그래야지 저건 지금 중국어 쓰고 있는데 영어랑 일단 오늘 이게 강화가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되는지 해 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하는 게 오늘 강화가 잘 되는지 일단 해 볼게요 3개씩 해 보겠습니다 3개씩 3개씩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오늘 가 볼게요 일단 그냥 반일로 해서 떴다 3개씩 실험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쪽으로 도전을 해 볼게요 떴다 아 이거 3까지 그냥 다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날그날 잘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날그날 잘 되는 방식이 있어요 형님들 제가 또 강화의 신이라서 그런 건 빠꾸 없습니다 형님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1위를 해 보아야 돼 흠 떴다 이것도 떴네 아 제발 그냥 오 오 오 2개 떠라 오 최소 2개 떠라 습니다 형님들 3, 2, 1, GO 요즘 나를 점차하는 거 보니까 리더 2호도 내고 안달라게 와 진짜 와 와 맞아? 리더 2보다 휘장 휘장 파란색 보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아 머리 아프다 자 본열 입장하세요 아니야 풀지마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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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통 빠지마 열기 열기 나오는데 뭐야 엘룸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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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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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 캐릭 어 아 잠깐만 라마쇼 라마쇼 부터 차 라마쇼 부터 차 와이프스 안 쳤어 치지마 치지마 라마쇼 아픈 얘기 안해 주지마 라마쇼 제껍니다 이거 아프다 이거 아프다 오오오 어 잡았어 뭐야 탬 아 아 내꺼 거지다 아 오르크스가 내꺼였던 것 같다 아 오르크스가 내꺼였던 것 같은데 어 아 너 사주니까 영광기 하나 사주고 가져가십시오 영광기가 어떻게 가보면은 숨도 안 쉬고 무라쳐버리네 에? 뭐라고? 어 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좀 코로나가 저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게 아닌가 오기 에 누구요 현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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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 셋이 모여서 커피 마시다가 돌아가고 내가 보기엔 모리티아가 부자다 이거 순삭 어 누구꺼야 제껍니다 누구꺼야 누구꺼 제껍네 누구꺼야 밑에 있는 사람꺼였는데 네드 형님꺼래 네드